주노가 잘 동안 빨리 이걸 조립해 보려고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남편이 온라인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주노가 깨기 전까지는 자유 시간 아빠가 와서 의자에 앉아 볼 거예요 고! 고! 쏘리쥐! 그럼 앉아보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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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된 거 맞아? 아이고 튀어나오겠어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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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 의자가 마음에 들어요? 오 컴온 컴온 의자가 마음에 들어요? 어우 그렇게 좋아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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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닭도리탕을 얼마에 해 먹을 거예요 지선생의 레시피 말고 수미네 반찬 네? 수미네 반찬인가? 수미네 그 레시피를 써봤어요 기대돼요 고! 다른 Him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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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ап이 고! 다진마늘 다진마늘 땡져나 양념을 넣어줘 물 다진마늘 물 다진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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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사 오징어 아이스크림 배추장과 닭도리탕인데 배추장 너무 뜨거워서 정말 대충 디피해놨어요. 맛있어야 될텐데. 빨리 먹어봐. 넌 먹어. 선은 맛있는데? 날씨가 좋아서 산책을 나가려고요. 준호는 비록 매복 바람이지만 급 나왔어요. 평소에 하도 화장을 안하고 다니다가 오랜만에 눈썹이랑 마스카라 많이 했는데도 확 화장한 효과가 나네요. 그건 좋네요. 아, 여기서 커피 마실까? 오빠 안 부러졌어? 오빠 안 부러졌어? 준호가 자서 여행을 다 즐기고 있습니다. 와인을 샀으니까 파스타를 해먹을 거예요. 근데 살 안 찌는 파스타. 살 안 찌는 파스타가 이제 그 면을 밀가루로 안 된 면을 사려고 해요. 애들칼 그게 있어야 했는데 아, 왜 이래? 쇼핑하고 싶은 준호 아빠. 빨리 와. 일단 글루텐 프리로 사려고 해요. 제가 원하는 볼코어는 없네요. 아쉽게도. 이거 사보고요. 이 파스타로 시금치가 있기 때문에 토마토 시금치 파스타를 해보겠습니다. 마늘빵도 해줄 거예요. 야껀데 맛있더라고요. 이 올리브유. 이거는 210도에서도 손상이 안 된 올리브유라서 이거는 구울 때 사용하고 있어요. 이 올리브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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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항상 이 음식 DP를 못하겠더라고요. 아, 진짜 더럽다. 닦았어야 됐네. 아니, 웬 젓가락이야? 항상 양을 못 맞추겠는 항상 양을 못 맞추겠는 와인을 와인 때문에 그 파스타 짠 오, 오, 맛있어. 멍청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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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먹고싶었어? 아이고구마 아이고, 먹고싶었어? 아이고, 다음봐. 알았어 알았어 대박이야 고기야! 고기야, 던졌어? 먹을꺼야 먹을꺼야 알았어, 먹지마. 끝났어, 끝났어, 끝났어. 먹지마, 먹지마. 저거 머리.